이거 한 잔 드셔 그래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더니 이거 고진감내주요 고진감내주고 그러니까 뭐야 레몬에다가 그거 아니고? 아니야 소주에다가 콜라에다가 물에다가 몇 가지를 섞어서 주는 거야 마셨지 몇 잔을 마셨지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 골프를 나갔어요 골프를 나갔는데 모든 게 노래 이렇게 칠라 그러면 공도 노랗게 보이고 그래서 나인만 돌고 못 쳤어요 급성으로 뭐가 왔구만 네 그리고 와서 병원에 갔지 그 이튿날 아이고 입원하셔야 되겠어요 급성 황달이 왔대 급성 황달이 왔대 근데 술 때문에 그런 거야? 수영장에 오셨는데 군사님 오셨는데 사람이 너무 오래 뭐?